북한이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먼저 핵 공격에 나서는 이른바 핵 반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며 위협했습니다. 공윤성 기자입니다. 초대형 방사포 4발이 불을 내뿜으며 일제히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.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. 북한이 그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해당 훈련을 했는데 당시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-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.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시켜 두 번째 훈련에 나선 겁니다. KN-25로 불리는 이 방사포는 사거리 400km로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분석됩니다. 이른바 핵 방화세로 불리는 북한의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 일부도 처음 공개됐습니다. 우선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인 화상경보가 내려지면 핵무기 운용 부대들이 반격 태세에 돌입하고 지휘 체계가 가동돼 실제 핵 미사일 발사 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는 미국의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적인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. 우리 군 당국은 진행 중인 한미연합현대군 훈련의 대응 성격으로 보면서 무기의 정확도나 핵 반격 능력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 당국자들이 이번 훈련을 직접 본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러시아의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.